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를 10가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은 쏙쏙 담아두시고 지켜보시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10가지 종목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릴레이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문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귀요미 전문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소개합니다. 이슬희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콘텐트리 가져오셨고요. 다음 CJ프레시웨이, 한섬, 제주맥주, 오션브릿지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문장의 픽은 심택, FNF, 스튜디오 드래곤, 한글과 컴퓨터, K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J콘텐트리 부터 갈까요? 일단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콘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액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두 배가량 증가를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업이익 부분인데 영업이익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적자를 전환한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방송의 성장 여력이 굉장히 좀 무한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 방송 사업에서 JTBC에다가 일주일 정도의 편성표를 지금 다 계획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JTBC와 OTT가 또 동시 방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OTT 오리지널 공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작 규모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예상 JTBC형 작품이 이제 15편 정도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OTT형 같은 경우에 이제 총 25편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한 8편 정도나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품 개수나 이제 제작 규모를 보면은 당연히 뭐 전년 대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J콘텐트릭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는데 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J콘텐트릭을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제가 볼 땐 아무래도 이런 종목 같은 게 실적이 잘 나와주면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한 중반기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7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원 초반대까지는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심택입니다. 네 심택입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여러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떠한 업황의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디렘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이런 전망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기판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또 기판은 지금 여전히 공급 부족에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는 23년 하반기 정도다라고 좀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이 26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이제 공급이 타이트한 부분에서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본 기업이라든지 국내에서도 뭐 엘지노텍이라든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판 쪽에 대한 이런 종목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있는데 일단은 영위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좀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하기 워낙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작년 최대 실적 기록했고 올해도 최대 실적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향후 이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판 쪽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 시그널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실적이 잘 받침해주고 있는 심택을 첫 번째 종목으로 하청범원장님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CJ 프레이시웨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식자재 유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보면 음식료 쪽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서 어떤 방어주로서의 기대감도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원가 상승에 따른 이런 판가 인상 이슈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도 경기 회복이라든지 물가 상승 부분들 그리고 재택근무 축소 효과로 영업이익이 전년되면 5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공급망 이슈와 또 이제 관련된 산업 전반적인 부담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의 이런 판가전위 메리트가 높은 구조를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제 이익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식품료 쪽 같은 경우 1, 2분기가 이제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수요 호조에 따라서 올해 1, 2분기는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2년에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기존되면 20% 정도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PER은 오히려 10배 미만이 9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고점을 가서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훈 부부장님 두 번째 종목을까요? 네 FNF입니다. 네 뭐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광군제 효과라든지 특히나 이제 MLB 관련된 이런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퍼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향후 점퍼수가 늘어나는 이런 성장률 자체에는 약간 좀 둔화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뭐 신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자, 의류, 백팩까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조금 이 브랜드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내에서 사실 이런 MLB의 그런 이미지를 뭔가 이제 따라할 만한 그런 업체가 지금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력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키즈 쪽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구가 많은 쪽이다 보니까 이런 키즈 사업까지 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인 이런 브랜드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 비중 자체가 아직까지는 엄청 크지는 않지만 확대가 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골프 쪽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편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하나로 살펴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중국 속에 해드리는 중의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 하락은 아니지만 엇갈립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3,46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2만 4,722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도 좀 엇갈리는데 일본 니케이지수는 0.36%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7%까지 상승세를 조금 더 높이고 있고 코스닥도 88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한섬이네요. 네, 일단 이 종목도 리오프링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올해 지난해 1조 3천억 원대로 매출액이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패션계에서는 명품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명품 이미지 확보로 패션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의 온오프라인 매출액이 지금 전부 다 좋습니다. 타임이라든지 랑방, 굉장히 자회사 브랜드들의 어떤 판매 호조로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섬은 자체 플랫 플랫폼인 더한섬닷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브랜드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서 어떤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 확장이 또 돌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럭셔리 화장품인데 한섬의 이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는 이제 오에라라고 있습니다. 이 오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 성분을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고가 제품이라는 지금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명품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기존 패션 사업은 워낙에 잘 되고 있고 앞으로 화장품 사업이라는 또 신사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주 중에도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섬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의 다른 사업들에 대한 성장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 리오프닝이 됐는가 봅니다. 라는 이런 댓글들을 좀 달아주시고 계시네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도 역시 컨텐츠 관련 종목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좀 많이 눌려서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조금 돌파 쪽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절대적 저평가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우학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나라 컨텐츠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좀 일으키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작비에 비해서 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편성 이제 제작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편수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작품이 대박이 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작하는 편수도 많고 방영하는 편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해외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OTT 업체들의 좀 추가적인 진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또 제작업체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저가 매력도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7만 2천 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전히 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봤고요. 자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죠. 네 제주 맥주고요. 제주 맥주. 사실 이 종목이 좀 애증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정이 좀 너무 아직도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올해부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제 맥주를 제주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가량 10%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는 4월부터 이제 맥주 주세가 2.49%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 마진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좀 적자를 탈피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제 맥주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원가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낮게 책정된 제품들이 그동안 이제 어떤 신제품 개발을 좀 막았던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하이넥캔이 이제 넥캔당 만 원이라는 어떤 기조를 좀 깨게 되면서 제주맥주 역시도 현재 넥캔에 한 11,000원까지 공급가 인상은 10%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 정도 인상폭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자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마케팅 비용이 많은 투자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을 계기로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좀 차별성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맥주를 주셨습니다. 제주맥주도 리오프닝주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원봉 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네, 이제 최근에 또 싸이월드 앱 재심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주죠. 뭐 이제 인트로 메딕이라든지 NHN, 벅스 같은 경우 사안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아직까지 크게 또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관점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좀 급등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컴타운을 바탕으로 좀 신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조금 투자자들 실망시킨 부분들은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승인 나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 IP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그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이벤트로 상승하기 이전 가격대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 번 이런 이벤트가 부과되고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벤트 소멸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구조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좀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앱 승인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좀 크게 변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피스 관련된 부분으로 좀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접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안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반등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싸이월드와 또 테마가 엮여 있는 상황이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기술적 반등도 노려보자 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오션브릿지고요. 오션브릿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제 특수 가스 분야 쪽으로 좀 제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장비 사업 확대도 그렇고 일단 재료 사업도 전부 다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4분기에 이제 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장비의 수주와 납품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확대됐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작년뿐이 아니라 사실 올해 역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장비 사업 부분의 어떤 수주 확보 부분이 한 640억 원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고 이 확보된 물량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설비 발주와 또 납품 지연이 있었던 이런 JDNG의 수주 잔고가 또 이제 4분기부터 또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계속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수 가스 분야 사업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81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서 또 특수 가스 플랜트를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이상으로 지금 현재 무리하지 않게 굉장히 좀 사업 확장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해 이제 국내 대기업들과 굉장히 좀 계약 체결을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도 이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일단 수주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아무래도 좀 시장 점유율이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오션브리지까지 주셨고요. 자 이제 하창원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K카를 주셨는데 유튜브에 문자로 주셨네요. 시청자분이 문자로 1489번님, 휴대전화 뒷자리 1489번님이 K카 그러면 매수과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K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27,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이 종목도 리오프닝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픽아웃은 지나가는 여론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도 신차 이제 주문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은 한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 또 유명 기관에서 이제 K카의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좀 높게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투심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고 대기업에서 이제 진출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카까지 마지막 종목 10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489번님은 매수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10가지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실 탑핵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핵은 뭘까요? 일단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섬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리오프닝 관련 주이면서 실적도 뒷받침 되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섬을 주셨고요. 하창훈 본부장님은? 저도 역시 실적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심텍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텍까지 결국에는 요즘 시장이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적이 밑바탕 베이스가 깔려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한섬과 심텍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